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사회적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강의할 빈윤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전통적 비영리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 창출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전통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제3의 경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사회적 경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뿌듯한 경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 영역에서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고용 없는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청년 실업, 그리고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경제적인 가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대안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의 법은 한 4가지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97년도 IMF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에도 고용이 없어지고 되게 되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에는 100년도 넘은 사회적 경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제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잘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은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아를 돕는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동으로 창업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되죠. 15조 등에는 중앙에 자알센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역과 지자체 그리고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이 지원 조직들이 자알기업이라고 하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는 앞부분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부의 한계 그리고 고용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풀어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 등에는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지원에 관한 내용, 12조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내용, 13조에는 조세감면 지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14조에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다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이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지원의 내용은 사업비 지원을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비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으로 자립 지원을 위해서 유통 판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기업 선정을 통한 지원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조정부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법은 협동조합이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결성으로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물론 활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독단적으로 한 사람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저희 직원,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 3장에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4장, 5장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제도가 마련이 됨으로써 이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유형별로 주요 지원 정책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알기업 이렇게 사회적 경제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 한두 가지의 유형이 더 있긴 한데 저희들이 알아볼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이고요. 이 중에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가지가 별도로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거일까요? 잠시 자알기업으로 먼저 가볼까요? 자알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알기업의 대상이 누구죠?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알기업은 어려운 사람들의 창업을 통해서 자알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까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매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간접 지원으로는 공통적으로 팔로우 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등도 해주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은 세제,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인증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업 개발비 4대, 4대 보험 지원, 세제 지원 같은 직접 지원과 경영 컨설팅 같은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차이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기업에게 직접 돈이 가는 것을 직접 지원이라고 하고요. 돈이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것을 보통 간접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4대 보험료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인증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9가지 정도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은 제도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야지만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전문인력 지원과 일자리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획이나 인사노무, 마케팅과 홍보, 아니면 교육 훈련, 회계나 재무, 법무 등 경영에 꼭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원 인원은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1명, 인증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2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회적 기업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2년차까지 한 50%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4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는 20%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최대 50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사업 개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브랜드를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R&D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진입이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제품의 품질 개선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개발비인데요. 지원 한도는 연간 1억 원 그리고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보통은 1회차에는 10%, 2회차에는 20%, 3회차에는 3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저희들이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4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 50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50%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등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2021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당연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지원이 아닌 이 사업개발비 지원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비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개발비는 별도로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자치단체 등에 우리나라에 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잘 활용을 해야겠죠. 즉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 제품을 어필을 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시설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하는 시설비들을 융자를 하거나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뿐만 아니라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도 다양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한 5회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들이. 그 돈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3천만 원 내외에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한 1천만 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은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라고 좀 잘 아시나요? 펀드를 정부에서 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펀드를 모태펀드라고 하죠. 이 모태펀드도 결성해서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정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 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대부분 사회적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알 기업으로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협동조합은 많은 것들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 설립인가, 경영, 팔로우, 그리고 국제교류 등과 같은 사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 기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마을 기업,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업. 마을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그리고 자리별 필요한 지원, 우수마을 선정 이런 것을 통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사업비에는 최대 3차례, 3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년 차에는 5천만 원, 2회 차에는 3천만 원, 3회 차에는 2천만 원 등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간접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알기본 앞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형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가라든가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프랜차이즈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마을 미디어 센터를 설립해서 지역의 신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잡지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 방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원 공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을 미디어 센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술 창작소라고 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강습 중심에 운영되는 문화활동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런 창작소도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생센터에 대한 부분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방 그리고 사랑방 마을 발전소라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좀 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도 만들고 스터디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 마을 발전소라는 사랑방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인포센터 그리고 마을 소극장 그리고 마을 공유센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공유센터라고 할 때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가에 들어가면 뭔가 사가지고 먹거리들을 좀 쉬면서 먹고 싶어 하는데 휴식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공유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유센터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몰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공동 육아방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소상공인 공방이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마을 공부방 그리고 마을 카페. 마을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들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모여가지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카페 공간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인건비와 사업비들이 있는데요. 1억을 3년 동안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전문가 2명. 그렇죠? 예비일 때는 1명. 그리고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마을 카페를 설립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카페 머신. 그렇죠? 커피 머신기뿐만 아니라 책상, 의자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 카페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푸드센터들도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뿐만 아니라 푸드센터를 이렇게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로컬푸드에서 나오고 있는 푸드들을 장터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상시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주에 한 번 아니면 월에 한 번 이렇게 만들므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형으로 보시면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도 할 수 있고요. 다문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센터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력 단절 여성들이 특히 많이 만들고 있는 카페들도 만들 수 있고요. 센터민들이 모여서 또 바느질하는 작업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공동으로 필요한 작업장, 한지공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뿐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에서 예를 들면 간판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받게 되면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다양한 인건비와 사업비들을 받을 수 있는데 간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크레인을 해가지고 높이 있는 간판을 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차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1억 정도 되는 그런 차들로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시청할 생각이 좀 있으시고 조건이 허락을 한다면 이런 사회적 가치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융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100%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 자금, R&D 자금이라고 하죠.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매우 현명할 것입니다. 보조금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들어가시면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 지원사업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창업 그리고 운영자금 그리고 경영들을 많이 배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발명 진흥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겠어요. 여기는 특허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장터를 통해서 특허 중고 마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이런 지원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